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어 홍어와 돼지고기, 묵은지 홍어삼합을 준비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홍어삼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먹방 영상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이 삭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죠? 바로 먹어볼게요. 김치, 홍어, 돼지고기 숟가락을 준비했어요. 흠 매콤한 식감은 너무 좋아요 매콤한 식감이에요 매콤한 식감은 매콤한 식감이에요 매콤한 식감에 넣어서 매콤해요 매콤한 식감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역시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깨끗한 맛 밥을 먹어야지 밥은 너무 맛있어 밥은 안 먹어야지 밥은 너무 맛있어 밥은 잘 먹어야지 밥은 정말 맛있어 밥은 정말 맛있어 밥은 너무 맛있어 밥은 정말 맛있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이쁘게 드셔보세요 치즈에 젓가락을 넣어서 치즈가 많이 넣어서 질러도 넣었어요 치즈가 많이 넣어서 점점 더 맛있어용 치즈가 좀 더 좋아요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예요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호흡 맛이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삼합으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뻥 뚫리는 맛입니다 김치 홍어 돼지고기 호로록 고기 오일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치킨을 만든 치킨이에요 치킨은 쫄깃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아주 쫄깃해요 치킨은 쫄깃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간장하고 마트 먹을수록 맛있어요 치킨은 더 쫄깃하고 bah 이거 좀 달아요 홍어만 먹어볼까요? 홍어만 먹어볼까요? 홍어만 먹어봅시다! 홍어만 먹어봅시다! 홍어만 먹어봅시다! 저는 보통 양념장도 먹어야겠어요 찜닭소스로 먹어요 인간이 잘라오르는 가위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삭한 마늘 고소하고 오리지널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짭조름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고소하고 짭조름 고소하고 짭조름 고소하고 짭조름 고소하고 짭조름 초콜릿 치킨도 잘 어울려요 치킨도 잘 어울려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아삭하다 치킨은 치킨이 Hodgoth 너무 맛있었어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후면에 고소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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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리 바삭바삭 바삭바삭 다닐라 이건 소리도 많이 먹어요 매콤해요 당면은 아주 잘 어울려요 고소한 맛 오징어는 맥주에 맞게 모세서 먹어야해요 오징어는 달콤해요 오징어는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오징어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아삭한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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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요즘 깍끈한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마이킥을 넣어주고 있고 마지막 새싹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좀 끝으로 갈수록 살짝 먹는게 좀 불편했어요 제가 홍어 삼합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아주 많이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홍어의 특유의 맛이 점점 먹을수록 올라와서 아무튼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